주말 도심을 벗어나지 않고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연트럴파크죠. 얼마 전 홍대입구역에서 가자역까지 연남동 구간이 아름답게 조성돼 홍대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을 소개합니다. 이곳을 연트럴파크라고도 부르는데요. 연남동 경의선 숲길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빗대 부르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잔디밭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센트럴파크 부럽지 않은 도심 속 녹색 공간입니다. 경의선 폐철로 노선을 따라 긴 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이미 2003년 마포공덕역에서 대흥역까지 760m 구간이 개통돼 인근 직장인들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홍대입구역에서 가자역까지 연남동 구간이 아름답게 조성돼 홍대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연남동 구간을 소개해드립니다. 지하철 홍대입구역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연남동 경의선 숲길이 이어집니다. 숲길 곳곳에 실개천이 흐르고 벤치가 있어 걷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해철로는 사라지고 친환경 숲길이 들어서 산책로를 걷다 보면 철거하지 않은 오래된 선로를 만나게 되고 마치 이 길이 과거 철길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겹겹의 시간이 흐르며 철길은 사라지고 새로운 길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의 애환과 역사를 간직한 길이 시민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집 앞에 이렇게 물도 깨끗하게 흐르고 공원이 생겨서 주말에 자주 나오게 놀게 돼서 좋네요. 네 일단 주말이고 날씨도 좋고 해서 이렇게 여자친구와 같이 경의선 숲길 구경 또 오고 산책하러 왔는데요. 상당히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둘러보면서 많은 것도 구경하게 되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상당히 또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 상당히 또 좋은 추억이 될 것입니다.